스키의 멤버는 테스트온 애기야 애기야 지인 형독 형독 지인 와나나 빌람 네 일곱명 전 보드 탈거 같습니다 스키는 어릴때 많이 타봤는데 보드를 한번 타보고 싶어서 아마 보드를 한번 타보지 않을까 와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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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예.. 제가 1등 도착했냐고요? 다른 사람들 최소한 2시간 늦는데요 어..씨.. 그래도 뭐 스키장에 왔으니까 온 김에 아 이 안에 친구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 내 친구 베개 여기는 화장실이야 변기 안에 또 친구들이 숨어질지도 몰라요 로봇 얘들아 3시부터 입실이 가능하대 그러면 우리 자유로 5도에 5시까지 모이도록 하자 5시 5분인가 10분에 도착하면 안 하나 내가 제일 늦은 거 아니야 5시 10분이야 얘들아 아무도 없어 0 웨이네네 혼자야? 흐흐흐흐핳 흐흐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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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0 0 0 0 0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왜 이러는 걸까요?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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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후의 생존자가 영상편지 남기는 듯한 연기 해주세요. 어르신! 에너원. 에너원. 사람은 사람이 없다! 에너원! 사람이! 나는 잘못한 사람이에요! 지금 조절은 없다. 에너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넣었죠? 아 진짜 많이 넣었고 죄송합니다. 사진 모두 미인이시네요. 아 이제 뻔한 배틀같이 됐어. 그럼 진짜 실물이 진짜 미인이야. 어떻게 지냈어? 차 차려다 놔줄게. 마실래? 아 사실 먹는 철이 없어. 아는게 말이지. 이렇게 친구들과 시장에 오는게 버큐리스트에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오게 되는게 감회가 새롭고 고맙다. 이제 놀이로 다시 오는거죠? 아니 괜찮아요. 아는게 말이야. 아는게 말이야. 아는게 말이야. 아는게 말이야. 아는게 말이야. 아는게 말이야. 고맙다. 띄운 범. 고맙다 한 번. 뭐하고 있었어 인정? 나.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우리 이거. 훈이 엄청 달렸어. 나 말이 눈뜬게 없었는데. 아니야 나. 형. 싸우고 있었어. 싸우고 있었어. 싸우고 있었어. 책을 입고 있었어. 근데 저희들이 죄송한데 팬티 좀... 와나나 팬티 파란테! 우리 그럼 다같이 미스로 끝내자. 미스 유행 지났어. 그럼 뭐해? 농담크. 아? 누가 발매가? 농담크. 귀여워 걸고 봐. 우리 와나나님 잘 챙겨. 그러면은 빌랑이가 만든 유행을 하면서 끝내도록 해. 뭐해? 뭐라고? 이거야. 농담크. 그래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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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농담크. 저는 되게 잘 탔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방제 그대로예요. 다 치면 흑우 아닙니까, 솔직히? 내가 지금 크게 다쳤으면 방송을 켤 수 있겠어요? 내가 그렇게 방미 세일까요? 그렇습니다. 됐다. 늘 녀석이. 저 사람은 어디서서 생각내야 할 것 같아요! 에이만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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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